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갈을 불법으로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2,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.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웨스턴 케이프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벌금 38만 1천 랜드, 우리 돈으로 약 2,700만 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 파를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적발돼 수감상태에서 한 달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김 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